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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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 별로 없는데? 빨리 넣어 뭔데꼬 같다 소리가 좋은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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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소울이네 오와아 와아 와아 얘네가 이제 나오죠 어? 오 잠깐만 여기 나오는데 얘들 한바퀴 같은데 흐흐흐 얘들 한바퀴 같은데 아파트에도 내렸다 문이 왜 안 열려 뭐 님들 총이 벌써 나왔음? 옥상 아파트 여기 쏟어내 기절 형 쏟어내 끝에 아파트에 보임 두명 가운데 아파트 옥상에 기절 가운데 아파트 말고 끝 아파트 2명 끝 아파트 옥상 2명 끝 아파트 지금 어 두명 보임하지 중앙 아파트는 달려온다 중앙 아파트 기절에 있고 중앙 아파트 하나 달려오네 기절 그리고 끝에 옥상이 있어 아직 죽으네 한명 더 있음 끝 아파트에 더 있음 두명 더 있어요 두명 끝 아파트에 있어 끝 아파트 2명 더 여기 여기 노란핑 옥상에 2명 더 있어요 지금 중앙 아파트는 기절에 있고 5kg 4kg 그리고 제일 발밑에 한놈 교통 하나 달려간다 내가 기절시키네 파이 개응 호흡 제일 발밑에 한놈 있어야 꿀짓 2층에 아 뭐야 딴대 딴대 아 이거 죽었다 와 딴대 그 건너편 그 코아 며 뒤쪽 여기 어디라고 해야 되나 핫스피럴 쪽 음 아 뒤쪽 아예 뒤쪽 그쪽에 새로운 애 새로운 스쿼드 외로웠다. 어 외로웠다. 맛있게 먹자. 나갔다. 맛있게 먹.. 아 아 실망이야 아 1층 임 1층 아래에 있었어 어 저기 스파밍 한다 나이스 쟤 혼자밖에 없음? 와 완전 객혔네 그니까 내 뚝배기 저거 삼뚝 안에서 잡았다니까 뭐야 그러면 옥상에 있던 애가 내려와서 죽은 거예요 지금 쟤 옥상에 두 명이 있던 애 중에 한 명 뒤지고 쟤가 한 명 내려올지 옥상에 한 명이 한 명이 한 명을 잡고 쟤가 그 말투명 옥상에 쟤가 다른 애가 온 거 음 근데 쟤를 다른 애가 쏘던데 걔들 붙은 건가 dp는 강북이고 저기 있네 공장 공장 뒤편? 멀리 쏘는 거 같은데 끊어서는 죽이 보니까 가까이 네랑 싸우는 거 아닌 거 같아 아 저기 띠는 애 쏘는 거구나 여기 뒤에 한 명 있고 맛있어 와 머리 오지게 많았다 저거 쟤 말고 쏘던네 또 있어 쏘던네 다른 놈이야 아 아야 m12 못 쏘겠다 오토바이 완전 가까운데 아 m16 왜 이렇게 못 맞추겠지 한 대만 더 너 피 없을 거니 아니야 한 대 더 봐 전 대 안 주고 얘 нд checked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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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sa 아 나 M16 못 쏘겠다 이 뒤편이 있나봐 오토바이가 여기 팔극장 뒤에 붙은거 아니야? 근데 팔극장 뒤에 붙은건데 저쪽으로 수리타를 왜 던져? 맞네 팔극장 뒤에 어디갔어? 버그이랑 같은 파티네 빨리 빨리 눈장님 덕산권 총으로 2,255만원 어떠신가요?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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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탐 별로 없는데? 으아아아아아 으아아아아아 으아아아 틀려놓아 넌 데리고 간다 나 왜 소리가 두번들려? 한 명 더 못 던진다 로드arry 나 공기 SF 한 명 더 라임 으아아아아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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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는거야?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방금 점프해가지고 걸려서 막 공중 배우만 쓰던데 그니까 뭐야? 이거 어디야? 저 패닉이다 와 한 명 더 있어 조용히 해주자 아 개무서운데? 흐흫 나라도 눈쟁이네 미겨 맞아 지미야 눈쟁이가 아니야 저 있다 수리탄이 없죠? 얘도 없는거 같아 연막 던진거 보면 음... 아 얘... 삼툭... 뭐야 얘가 삼툭 새거 목을... 일단은 페이크를 안 걸어봅시다 어? 네? 어... 다이소 얘네가 눈쟁이 분쟁이 하거든 으흑... 개논랬어 으흑... 튀어나갔는데 지렸다 어... 죽고 싶은데 죽을 수가 없는데요? 저 파트너 있잖아요 님도 파트너 잔어요 아 백! 만들어줘 저 집에 써온다 흐흑... 어어어? 그로자 소리 들렸던거 같은데 금방? 어? 그로자 킬 나왔네 그로자 이분 맨날 굴러 흐흑... 아... 아앜 뭐야 저거 뒤에 포기 저거 뭐야 개같은 놈이? 잠자드네 잠자는 눈쟁이 코터를 건드렸다 아! 잠깐만 8배열 아니었지 어어 오... 어... 타이어 터진거 같은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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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안맞아? 어 금방 조준점 정확하지 않았어요? 왜 안맞죠 저길? 그니까 정확히 진짜 정확하게 들어갔는데 바닥 맞았어 바닥 어 그럼? 올려야 돼 심지어? 어 뭐 낙차 7탄 낙차 있으니까 올려야 되는거 맞긴 한데 그래도 그거는 맞을 가게 였는데? 안 놔둘게요 쟤들 한 파티같은 내가 본건 2명이었지만 3명 정도 있는거같은 저기 갔다 무서운 녀석들 나 이제 MK 나오면 무조건 낄거야 야 진짜 너무 좋다니까 레드앗으로 그... 연사 갈기는 데 그렇게 에임 잘 박히는거 보고 진짜 소름돋았잖아 예전에 MK 연사는 없는거라 다름없는 수준이었는데 너무 반동커가지고 지금 복음으로 가는거 자살이 이겠죠? 사람 너무 많이 남았는데 가능함 가능함 내가 안쓰고 아아 아 아 아 그 같은 놈들아 한 파티야 한 파티야 한 파티야 세 명이야 세 명이야 예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살려줘 미안해 안갓칠게 난 니들한테 쏜적 없는데 난 니들은 나한테 왜 쏘냐 무서운 놈들 아 제발 왜 가야되죠 이집에서 총소리 났는데 근데 뚫어볼까요? 수리탈 하나도 없음 근데 수리탈 하나도 없음 왜이렇게 매섭냐 어 이거 차고집에도 있는데 어 내려왔다 내려왔다 어떤 이집에서 도움말이 어 뭐야 어 뭐야 또 왔? 한 명 한 명 다 보냈고 마실 게 없다는 게 굉장히 슬프다 제일 적으로 나오겠지 뭐 음 수류탄이 있으면 던져보고 싶은데 여기 저 유리 왜 저렇게 팡팡팡팡 뛰어? 뭐해? 왼쪽 문 앞에 있는 유리 그럼 아 저 3층 집이 너무 무섭다 3층 집이 없으면 내가 앞 이쪽으로 뛸텐데 여기로 저기 뛰어야 내가 더 유리하게 싸울 수 있는데 음 일단 근데 차를 탈 수는 있어 3층 집만 견제 안 하면 나중에 나갈 수 있거든 음 음 아 마실 거랑 연막 좀만 더 있으면 좋겠는데 연막 하나밖에 없음 연막 하나 차에 딱 뿌리고 나중에 나가야 되면 튀면 되긴 안 돼 네 베란다에서 내가 보이는 거 아니야? 와 수류탄 3명 기절이야 오 수류탄으로 다 잡았는데 담장 쪽에 있는 거 같은데 담장 쪽에 있는 거 같은데 뭐지? 어 저 있다 뭐 던졌는데 여기 안 돼 와 나이스 고마워 예? 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 나 이거 스쿠스 버리고 엠포 두자로 끼고 싶은데 너무 불안하다 옆에 다른 데 붙었을까봐 쟤는 옆부터 계속 도네 응 그냥 계속 각본은 몇몇 내려주고 한 명만 차 타고 계속 정보 확인하는 거 같아 얘들 붙는다 바위 이쪽이다 두 명 아 아 아 개그재같은 와 난리다 난리다 우와 같이 다 뒤졌죠? 나 스쿠스 못쓰겠다 진짜 한 명 붙었거든 아 어 아 쟤는 핫힐이고 나머지 한 명 더 지졌죠? 그리고 밑에 붙으네 잡으면 이 파트 좀 어머 무섭네 나 이 집 개꿀인데? 있었으면 죽었죠? 아 뭐야? 아 야 있었으면 죽었죠? 흐흐흐흐흐흐흐흫 어 3층 팀이다 아 파리 소리 왜 이렇게 거슬리냐 저기 오토바이 죽은 거지? 죽은거 죽은거 어 죽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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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엎드리는거 아니야 저쪽에 청소를 계속 들리는데 가게 안나온다 아 가게 안나온다 이거 일단은 소원기 버려야되고 옆에 한 명이 너무 거슬리네 마실거 먹고 오고 싶은데 얘들 팀원 마실게 하나밖에 안나면 많이 많으시면 몸에 안좋아 화장실 자주 가기 땜 각성 너무 많이 먹은 뒤잼 저 있다 아이 그냥 이거 써야겠다 어? 내 자리 개꿀? 어? 걸쳤다 내 자리만 걸린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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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더 있어 붙었다 아래 아래 이쪽이다 아 이쪽 단패락이 붙었네 3층집에서 보이는 각인데 개가 내려온거 아니야? 아니 여기 건물 밑은 아니고 아이 3층집? 모르겠다 응 3층집은 일단 안에는 존버인데 어차피 나아야된단 말이에요 3층집이랑 얘들이랑 싸우게 만든 다음에 나머지 나머지 찌꺼리 내가 잡으면 될 것 같은데 어? 1층집 안해 창문 쪽에 얼굴 같은 거 안 보였어? 나 못 봤어 못 봤는데 잘못 본 것 같다 일단 어차피 우리 집 밖에 안 걸려가지고 담벼락이랑 나와야 되거든요 나오면서 싸워 그 네이슨 3층집이랑 밖에 파티가 1대1대4는 아니니까 1대1대1대1대3이나 1대1대1대1대2 정도 같은데 왜 하아 문 닫았다 3층집 문 여는 소리 자기장 5초 저쪽이 나왔다 제가 3층집에 있더네 흑형 어 짠 내가 봤죠 길이죠 하나 더 있는데? 오른쪽에 응 옆에 붙은 데 말고 스크스 먼저 잡아야 돼 아 씨 옆을 먼저 잡았다 저 풀수반에 있었지 않은 스크스? 풀수? 응 아까 윤여기님 봤던 풀수 이거? 아니 일단 단 빼라 아 이거 너무 잡고 싶다 이 말고 한 명 더 발색 이거 얘 혼자 남은 것 같음 내가 보기 혼자고 저기 밖에 나머지가 3명 같은 아 저랑 팀 합쳐야 되네 응 근데 얘가 먼저 나가야 돼 내 자리 별로 안줘야 돼 이렇게 되면 일단 얘는 무조건 안 잡는 게 좋을 것 같고 최대한 내가 잘라줘야 돼 수류탄이 없어서 동맹하죠? 안 쏠게요 동맹하죠? 안 쏠게요 여기 담벼락이 걸림 얘 지금 자리 잡고 있는 여기가 자기장 걸림 아 왜 친구 놀라게야 일부러 동맹 아 망했어요 같은 파티 같은데? 나무디 하나 더 있었어 어 나무디 한 명 더 있었어 팀이었네 팀 나무디랑 팀이고 밖에 그러면 1대2대2였네 아 한 명 더 있는 건 체크 못했는데 아 같은 팀이었구나 네 개비 아깝사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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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이 세 명이 팀이고 스크스 혼자 팀이고 얘들이 우리 집 옆에 세 명 붙어 있었어요 우리 잘 싸워준 눈쟁이님을 향해 박수 아 얘 NK 들고 있었다 NK 잡고 싶었는데 나 죽인 애가 NK 들고 있어 아 아 이럴 거면 담배락 뒤로 뛰어내릴 거 그냥 음 이놈파악 졸졸 노쟁이 졸 아 이놈파악 잘못했네요